인기를 얻을 수 있는, 그러니까 정말 94년도에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2019년도에도 사랑을 받고 이런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?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작품의 주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삶의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아, Circle of Life. 그렇죠, Circle of Life. 그래서 주제곡으로도 쓰였고. 그렇습니다. 그 삶의 순환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하고 좀 다르지만 그래도 동물의 귀여운 형태로 그것을 좀 손쉽게 남녀노소 즐길 수 있도록 보여줬다는 것. 그런 것들이 좀 강렬하게 다가가면서 특히 디즈니에 대한 한국 팬들의 신뢰는 예전부터 굉장히 깊었잖아요. 아이고, 압도적이죠. 그렇죠.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 해에 정말 라이온킹 열풍을 불러일으켰죠.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바가 태어나면서부터 영화가 시작되잖아요. 그런데 심바가 태어나서 아주 마냥 순수하고 귀여운 시절 그런 게 우리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 거죠. 그러다가 심바가 사실은 오해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굉장히 좌절과 절망을 가득 찬 시절을 보내잖아요. 그때 우리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 정말 얼마나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울까 그런 거.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심바도 그냥 사막 걷다가 팍 쓰러지거든요. 그런데 나도 정말 그게 나 같고 내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랬을 때 다시 그 일어날 수 있는 힘. 그런데 또 여기 영화에서 하쿠나 마타타 굉장히 나오면서 그러면서 나도 이제 다시 한 번 내가 위로를 받는 거죠. 그렇죠. 심바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내가 위로받고 치유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정말 계속 계속 봐도 봐도 계속 또 다른 나의 문제가 있잖아요. 삶의 문제. 그런 문제 보면서 신발을 보면서 또다시 용기를 낼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봐도 봐도 새롭고 봐도 봐도 재밌는 영화 같아요. 결국에는 그런데 삼촌에 의해서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왕에서 쫓겨났다가 광해를 맴돌다 다시 돌아와서 복수에 성공하고 왕에 오르는. 너무나도 말 그대로 그리스비국에서 많이 봤고 플루타쿠 영웅전에서 많이 봤고 그런 이야기들에서 그런 이야기의 원형이 주는 재미가 사람들에게 어필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많은 분들 보셔가지고 잘잘잘 외우는 영화니까 간단하게 즐거리 소개해 주시죠.